드라마 치지프스의 후속 로스쿨 1화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드라마의 초반 쇼미더머니도 아니고 배우들이 많은 양의 대사를 쏟아냈던 부분 안 그래도 어려운 법정 용어를 막 들이붓던 부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배우들의 대사 전달력이 나쁘지 않아서 그리고 연기 구멍은 없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명민 배우와 강솔비 역을 맡은 이수경 배우의 딕션이 좋았고 어려웠던 수업 내용을 실제 사진을 찍는 예시를 통해 쉽게 다가오도록 했던 한준이의 행동 또한 좋은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1화를 보고 들었던 가장 큰 생각은 인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번 1화는 드라마가 시작하고 10분이 채 되지 않아 서병주 교수가 살해당한 건 말고 큰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인물들의 과거와 인물들 간에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설명하느라 매우 바빴던 회차였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그리고 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대의 변경이 빈번히 이루어지느라 스토리를 따라가기 어려웠던 부분이 단점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굳이 헷갈리게 만들어야 했을까? 의도가 있는 부분인가? 하는 질문엔 긍정의 답을 내리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 사건 현장과 사건 전후의 시간대를 하나하나 상세히 보여주며 추리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1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의심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에 자신을 제목하던 양종우는 자신이 범인인 확실한 증거가 나왔는지 긴급체포를 당했고 드라마의 결말에선 사건 당일 양종우의 서병주 살해 현장이 재현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괴물의 2화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동식이 민정의 손가락을 마냥 슈퍼 앞에 가져다 두었듯 양종우 또한 무언가를 위해 일부러 잡혀들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운동하고 돌아오던 한준이와 함께 서병주의 기부를 기념하기 위해서였던 비석을 바라보며 했던 양종우의 대사를 생각하면 절대 서병주를 죽일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아직 1화라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범인을 잡는 게 중요한 건가 동기와 심리가 중요한 건가 혹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의문이 남고 불친절함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게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일단 4화까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법정에서 나가던 경찰이 급히 전화를 받더니 추후 법정으로 돌아와 김명민을 체포했습니다. 이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는 건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김명민이 잡혀가며 사건 연장에 족적이 나온 사람들을 클로즈업 했는데 그 중에 범인이 있다는 뜻일까요? 일부러 잡힌 거라면 의도는 무엇일까요? 진짜 범인이라면 앞으로의 스토리는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요? 일단 4화까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은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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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profit